안녕하십니까 엘어 잉글리시의 최재봉입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요 이번 영상에서 정말 여러분들 와 어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빵 터지는 그런 순간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overwhelm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사전에 보면요 1번 압도하다라고 그냥 외우고 말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정말 원어민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일상에서도 그렇고 자기 삶에 있어서 그런데 압도하다라고는 이거 다 해결이 안 돼요 미치고 환장하죠 제대로 사용이 안 돼요 자 이 원어민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영단어 overwhelm 어떻게 우리는 가져갈까요 에로이 잉글리시의 그 빛책을 보여드립니다 단순히 단 하나 외우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확장이 되어야죠 가장 여러분 효과적인 게 effective 효과적인 게 뭐예요 하나를 가지고 다양하게 쓸 때 one source multi-use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overallm 자 글자 구경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오브라는 단어하고 w-h-e-lm 이 h를 유심히 봐주셔요 w-h가 만났을 때 이 h가 핵심입니다 자 어떤 느낌입니까 자 요 그림 일단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예 자 갑니다 h 크게 잡는 거 맞죠 h는 크게 잡는 느낌이에요 그죠 우리가 h 하지 말고 하 하 하 보통 하 라고 발음이 되잖아요 그죠 hold 바람적 허 허 허 크지잖아요 그죠 이 글자도 보면요 이렇게 손으로 콱 잡는 요 요 요 요 느낌이 h 요 느낌이에요 그죠 hold 크게 잡아요 그죠 허그 껴안는 거잖아요 그죠 have 크게 잡아서 내 소유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허그 껴안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죠 hand 손으로 이렇게 크게 잡으니까 그죠 크게 잡는 그 도구가 손이네요 그죠 그럼 overallm 무슨 느낌일까요 over 위에서 over 위에서부터 크게 사로잡아요 그래서 의미가 뭔가 하면 그죠 막 물이 덮쳤을 때는 어떻게 위에서 크게 잡아 버리면 결국 가라앉히겠죠 막 모래바람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크게 확 덮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땅 속으로 그냥 파묻어 버리겠죠 무엇이 이런 오버 웰렘의 파워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의미를 확장하시면 돼요 이게 영어의 의미 확장법이에요 자 갑니다 the boat 자 수동태로 좀 써봤습니다 the boat 이 그 보트가 그죠 was 가만히 있었는데 오버 웰렘드 그죠 크게 사로잡는 힘에 의해 가지고 호화 그죠 바다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힘을 당했다는 거죠 by 힘의 원체는 바로 뭡니까 a great water 엄청난 큰 파도가 되겠죠 great wave 엄청난 파도가 되겠습니다 와 그죠 overwhelmed 그죠 물속에서 가라앉힘을 당하다가 되어버렸네요 그죠 자 overwhelmed 위에서 크게 사로잡는 것이 바로 때로는 뭔가 하면 압도하다는 느낌이 되겠죠 뭐 물이나 그런게 아니고 그죠 땅도 했을 때는 크게 압도하다가 되어버립니다 요 그림 너무 좋잖아요 그죠 와 아름다운 장면 어우 북유럽 같아요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이 멋진 장면을 보면 그 위대한 자연의 힘에 의해서 압도함을 당한다 우리 한국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위에서 크게 사로잡아 버릴 때 그죠 대상을 압도합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내가 요렇게 오버 이 자연이 이 사람을 overwhelm 해버렸어요 그죠 자 그럼 뭡니까 the beauty 그 아름다움 관련된 주체가 바로 뭡니까 바로 the landscape 그죠 그 광경 풍경이에요 그것이 overwhelmed 압도했습니다 나를요 그죠 와 너무 좋은 단어 야 요런 단어를 쓸 수 있을 때 막 이런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보고 나서 야 막 그런 말 하고 싶은데 이게 뭐지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우와 overwhelm 이런 느낌이 확 들어오지 않아요 예 이미지로 가져가세요 나는 가만히 있습니다 I am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떤 동작이 와서 끝날 때 그것은 나에게 그 동작이 닥쳐온 거죠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습니까 loved 사랑했다가 아니고 사랑받는다가 된다는 거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동작이 끝났을 때 그것은 내가 한 동작이 아니니까 내가 받은 동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I am loved 내가 가만히 있다 내가 있다 사랑받는다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당하는 동작 머릿속에 넣어달라 그랬어요 수동태 이렇게 그냥 외우지 말고 이미지를 이해하셔요 에로어 잉글스 힘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랑하는 동작이 와서 나에게서 끝났죠 I am pleased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동작이 와서 나한테 끝났어 기쁘게 해주는 그 동작이 나에게 와서 끝났어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기뻐함을 당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그냥 기뻐다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적으로 섬세하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은밀히 말하자면 내가 그 기뻐해주는 그 힘에 의해서 힘을 받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pleased가 되겠죠 자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 아주머니 입장에서 뭔가 가만히 있는데 놀람을 당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그 단어가 이렇게 동사 이디로 끝날 때가 있는데 이 이디로 끝난다고 말한 것은 세 번째 동사의 세 번째 그렇죠 한마디로 please pleased pleased 세 번째 동사 과거 과거 분사 과거 분사는 뭐라 그랬죠 아하 끝난 동작이라고 이미지를 가져가셔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 그 동작에 의해서 그 동작을 받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감정을 느낀다고 그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는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감정을 내가 느끼면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거니까 동사 이디 이 주인공 입장에서 이 장난감 요 황소가 이 사람을 그렇게 놀라게 하는 거니까 그럴 때는 뭔가 하면 ing를 쓰시면 됩니다 감정을 느낄 때는 동사 이디 감정을 느끼게 할 때는 동사 ing 이렇게 머리에 넣으시면 심플하죠 이 그림과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압도함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사 이디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뭡니까 이해 여기 보시면 그죠 I am 가만히 있는데 뭡니까 압도함을 당한다 overwhelmed by the beauty of 그죠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the landscap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 순서대로 그래서 내가 압도함을 당할 때는 뭐가 되는 걸까요 어떤 격한 감정에 막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까지 한번 나아가 볼까요 크게 막 격한 감정에 막 사로잡히게 되니까 뭡니까 어떻게 돼요 어떨 때 이제 막 할 일이 너무 많을 때는 막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막 가슴이 벅차고 막 버거운 느낌이 들 때 버거운 느낌이 들 때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이런 말을 써도 되겠죠 또 좋은 걸 때는 뭡니까 또 감정이 막 벅차올려서 내가 주취할 수 없을 때 overwhelmed 어떤 부정적인 거에서 overwhelmed 당하면 이걸 갖다가 버거울 때 또 긍정적인 것에서 overwhelmed를 당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뭔가 하면 야 이것을 막 감동을 받아서 벅차오르는 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I have so many things 여기 보세요 막 온갖 일들이 막 자기에게 막 닥쳐오고 있네 그죠 시간도 촉박해요 I have 나는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그죠 to do 나아가서 해야만 해요 그래서 I am 나는입니다 그죠 overwhelmed 그죠 너무 벅차고 버거워요 그죠 I am overwhelmed 나는 이다 압도당하다 라고 해도 되겠지만 매끈한 한국말을 원하신다면 요렇게 입에서 바로 그냥 아 그 말이 떠오르시죠 I am overwhelmed 그동안에 영어 공부가 뭡니까 문법도 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그죠 I was overwhelmed 당했잖아요 그죠 by crazy english 그죠 I was 나는 였어요 overwhelmed 너무 그죠 버겁고 그죠 힘들어요 그죠 by 힘의 원처럼 뭡니까 crazy 미친 것 같은 english method 영어 공부 방법이 그죠 studying method 요렇게 됩니다 그죠 자 한번 볼까요 I am a little overwhelmed 이 그림 다시 한번 볼까요 장면 I am a little overwhelmed 이 뒤에 보였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왜 요리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치우는 게 더 문제인 사람들이 있죠 그죠 차라리 요리 안 시키는 게 나아 왜 나중에 뒷처리가 더 힘들어 그냥 해놓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때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그죠 뭡니까 자기도 어쩔 줄 몰라 I am a little 나는 입니다 다소 그죠 overwhelmed 어 이거 너무 버거워요 주체를 못하겠어 그죠 압도당한 거죠 그죠 이 상황에 의해서 그래서 뭔가 I am a little overwhelmed 라고 말했습니다 I am a little overwhelmed 다시 한번 더 들으셨습니다 Just a little overwhelmed that's perfectly understandable 예행을 가려는가 봐요 그래서 미리 막 준비합니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고 다 준비했는데도 아유 할 게 너무 많은 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You are just a little 자 이 사람 보고 말합니다 You are 당신은 이다 a little 단지 just a little 그죠 다소 overwhelmed 주체를 못하는 거 같아 버거워 하는 거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and 그리고 that's 그것이 뭡니까 perfectly 완벽하게 understandable 이해할 만해 아우 뭐 여행 가는데 막 좋기도 하고 그러지만 준비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렇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 overwhelmed 어우 주체를 못하겠어 그죠 너무 그죠 버거워요 그죠 그런 느낌이죠 그죠 예 자 한번 더 들어볼까요 Just a little overwhelmed that's perfectly understandable 어때 여러분 금방 딱 단어를 배우고 또 원어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그 장면 같이 딱 보시고 들어보시고 한 방에 끝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습하실 때 여러분의 영어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with 함께하는 것은 error english 그죠 예 자 요 상황 바로 뭐냐 예 한번 보실까요 그죠 한번 일단 들어 보실까요 me a master i'm overwhelmed 어떤 긍정적일 때는 뭐예요 여러분 감동에 막 압도되어서 막 주체하지 못해서 그죠 가슴에 벅차오를 때도 쓴다 그랬죠 어휴 내가 이제 me 저 제가요 master 내가 이제 master 기사 오이 그 그죠 지위에 올라간다고요 어 그럴 수 있나 싶어서 뭡니까 i'm overwhelmed 나는 i am 입니다 너무 폭차올라요 그죠 sir 그죠 예 이렇게 말했네요 그죠 어 제가요 제가요 오 제가 그래도 될까요 그죠 i'm overwhelmed 그죠 와 느낌이 바로 왔습니다 그죠 한번 더 들어보실게요 me a master i'm overwhelmed over overwhelmed 그죠 위에서부터 그죠 크게 잡아버린다 압도한다 라는 말을 가지고 내가 당하는 느낌일 때 감정일 때 이렇게 썼죠 그죠 it's overwhelming 타이타닉 영화에서 그죠 그 장면에서 원래 원 이제 약혼자가 이렇게 선물을 보석을 선물해 줬잖아요 그죠 이 보석 자체가 어떻게 해요 확 압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it's overwhelmed 그죠 크 내가 뭡니까 어우 이 물건 자체가 이 보석 자체가 뭡니까 너무너무 벅차게 만드는 거죠 압도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만들 때는 주인공이 그렇게 만들 때는 동사 ing it's overwhelmed 이 문법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 갖다가 그냥 외우지 말고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내가 뭔가에 그렇게 당해서 느끼는 감정이 될 때는 동사 id 어떤 사물 자체가 그렇게 하게 만들 때는 동사 ing 그렇게 되는 거죠 it's overwhelming 크 크 어떻습니까 왜였습니까 무작정 헷갈릴 뿐이에요 문법 적용 잘 안 돼요 안 되는 걸 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미지로 그려봤어요 그죠 그랬을 때 다 고유의 느낌이 빡 오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서 0.3초라는 듣거나 말할 때 꼭 필요한 그 시간의 필요를 잡아냅니다 그럴 때 진짜 그 단은 내 것이 됩니다 오늘 공문도 유용하셨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런 얘기는 구태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서비스들 다양한 프로그램들 참고하시고 요 밑에 정보들 나와 있죠 마구마구 이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에로 잉글씨 최재봉 이었습니다 woodt7 2 1 1 2 2 1 2 2 2 2 2 1 2 2 3 2 1 2 2